자 이번엔 네젓자리 다섯번째 방법입니다. 해석 순서는 2, 1, 3, 4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급야당숙하고 지조필흥하라 견년춘모요 문안추심이라 기죽하거오 자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두번째 글자를 제일 먼저 해석하고 첫번째 거를 두번째 해석하고 세번째, 네번째 이런 순서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급야당숙하고 이렇게 되면은 급자는 어디에 미친다 이른다 그런 뜻이에요. 밤이 되면, 밤에 이르르면 마땅당자죠. 마땅히 잠을 자고 지조필흥하라 어떻게 할까요? 이를지자죠. 아침에 이르르면 반드시 일어나라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해석을 이렇게 해보는 연습입니다. 견년춘모요 문안추심이라 이럴 때는 견자가 무엇을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볼견이지만 여기서는 볼견이 아니라 보일견자입니다. 자동사로 쓰이는 거죠. 제비연자죠. 제비가 보이니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비가 보이니 춘모 이 모자는 저물모자지요. 봄이 저물어 가고 왜 이렇게 말을 썼을까? 제비는 언제 올까요? 봄에. 언제 오지요? 봄에 오는데 제비는 음력으로 3월 3일날 즉 삼진날 제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력 9월 9일 중량절 쯤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춘모라는 건 봄이 저물어 간다 그 얘기는 음력으로 정월 2월 3월이 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월 3일날 오니까 3월은 늦봄이지 그래서 봄이 저물어 가고 그런 뜻이에요. 문안추심이라 여기 문자도 들을 문이 아니라 여기서는 들릴 문자겠죠. 그죠? 기러기 안자니까 기러기가 들린다. 뭐가 들리죠? 기러기 소리가 들리니 가을이 깊어지는구나. 기러기는 늦가을에 오지요. 기죽하거오. 취소가문이로다. 기자는 탈기자예요. 말을 탈기자예요. 대나무를 말 삼아서 타고 어디하자인데 이게 어찌하, 어느하, 언제하, 어디하, 누구하 이렇게 다 들은 거거든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대나무를 타고 어디라고 해야 되겠죠? 어디로 가는고 불취자예요. 이런 피리를 분다라든지 이런 뜻은 불취자고 소는 퉁소소자지요. 퉁소를 부르니 가히 들을만하구나. 들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띔표시에 맞춰서 읽으면 되죠. 급야탕숙하고 지조필흥하람 견년춘모요 무난추심이람 기죽하 거옵 지속하무니루다